이 영상이 방송합니다 오늘 한남댐 할머니 백번째 생일을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너랑 함께 난 빠지고픈데 저 아름답게 지금 넌 어디야 baby 지금 바로 내가 출발했지 아무거나 고쳐도 퇴근하여분을 챙겨도 날씨도 완벽해 다짐 넌 지워줄게 추운 한 바람은 우리를 반겨 너도 느끼길 바래 지금 내 앞에 앉아 널 알고 싶은 거는 나의 두 대리에 찾아있어 바로 따라갈게 걱정 말고 가있어 둘이 모르게 난 완전 이리에 아름다운 적용 바람 네 뒤에 Yea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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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래오래 다 하세요 감사합니다 많이 좋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